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. 참 오랜만에 뵙죠? 거의 5일, 6일 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. 어떻게 잘들 지내셨는지 모르겠네요. 저는 여러분들의 염려와 걱정 덕분에 치료 잘 받고 점점, 아니 거의 건강을 되찾았습니다. 근데 이거 오랜만에 인사드리려니까 좀 부끄럽네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영상을 안 올리고 있으니까 옛날 영상에다가 댓글을 달아주세요. 어디 갔냐고. 제가 게시글을 올렸는데 아마 그 글을 못 본 분들, 그런 글을 잘 모르는 분들인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연세가 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모를 수 있으니까. 제가 몸 상태, 눈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잠깐 쉬었습니다. 이 얘기를 잠깐 하자면 포도막 염이라고 하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상태가 좀 안 좋았어요. 그나마 다행인 건 오늘도, 아니 어제죠. 어제도 병원을 다녀왔는데 의사분 말이 상태는 안 좋았는데 위치는 나쁘지 않았다고 합니다. 만약 이게 눈알 뒤쪽에 걸렸으면 그건 진짜 큰일 날 뻔했는데 다행히 앞쪽이었다고 해요. 그래서 약을 먹고 넣고 하니까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.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영상을 하나하나 올릴 생각이고요. 그 얘기도 말씀드리고 또 왜 잠수를 탔느냐 오해를 하는 분들한테도 설명을 드릴 겸 해서 짧게 영상 만들어 봅니다. 아무튼 지금 굉장히 좋아졌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또 아울러 여러분들 역시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어요. 그러면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저는 이제 오늘 저녁부터 다시 원래대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그럼 나중에 봬요.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